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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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일이니까 이만하고 보더니 이만하고 보더니 야 이놈 흥보야 니 기지 못쓰겄다 니 기지 못쓰겄다 당장 썩 버려라 당장 썩 버려라 내가 새 장가 보내주마 내가 새 장가 보내주마 아 그런디 아 그런디 저 뭐 저 웅목에 있는 뻘건 저것은 무엇이냐 저 웅목에 있는 뻘건 저것은 무엇이냐 화초장이 옳시다 그 속에 뭐 들었냐 그 속에 뭐 들었냐 은근 보아가 가득 들었습지요 은근 보아가 가득 들었습지요 그걸 날 도라 그걸 날 도라 그라네도 형님 드릴라고 목 지어놨습니다 그라네도 형님 드릴라고 목 지어놨습니다 목 지어.. 목 지어.. 아니 그니까 그라네도 형님 드릴라고 목 지어놨습니다 목 지어놨습니다가 중요해 목을 지어놨다 이거야 형님 목수로 지어놨다 이거야 따로 떼어놨다 이거 네 킵 해놓은거지 형님 드릴라고 그러니까 그라네도 형님 드릴라고 목 지어놨습니다 그라네도 형님 드릴라고 목 지어놨습니다 내일 아침 하인 시켜 보내드릴테니 그냥 건너가시지요 에이 시식자는 놈 에이 시식자는 놈 에이 시식자는 놈 밤새 금은 보아 다 내버리고 밤새 금은 보아 다 내버리고 빙계만 보내라고 빙계만 보내라고 아니다 아니다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 하였으니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 하였으니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곡하는디 잊어버릴까봐 왜곡하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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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mente 인간으로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얻었네àng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아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 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이 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모르겄다 장 장화 초 장화 초 장화 초 장은 여섯 박자 화 세 박자 초 세 박자 해야 돼 다시 그 저기 뭐야 조금만 안경을 써야 돼 죽겠네 안경 안 쓰고 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글씨가 오락가락 안 보이네요 자 장화 초 장화 초 초장화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까봐여 어서 내가 못살겄다 까봐여 어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하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 벗고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그 집으로 들어가며 저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그렇죠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우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좌이 부둥이 왜 자 해봐봐 좌이 부둥이 왜 왠일인거나 시작 좌이 부동이 왠일인거나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돌보마누라 나온다 돌보마누라 나온다 영감부 신줄래 몰랐소 영감부 신줄래 몰랐소 영감부 신줄래가 몰랐소 영감부 신줄래가 몰랐소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아니 소리 좀 배워봤어요? 전혀? 음기가 너무 좋은데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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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하이 초장 초장 아니다 좋아 황장 천장 아니다 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 장 아니다 송장 구글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그렇지 이게 두 장단을 붙인 거야 이런 경우가 이제 달아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데다가 붙이면 하고 열두 막이 떨어졌다고 거기서 춤이 쐈는데 큰일 나는 거지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다음 장단으로 이어진 건데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 시작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장화초 초장화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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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시 시 시 끌어들이면서 무엇이냐 무엇이냐 굿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굿 갚 갚하여 가서 내가 못 살겄다 갚 갚하여 가서 내가 못 살겄다 아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좌이 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보마누라 나온다 놀보마누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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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시다 들어가 두번째 박에서 들어갑시다 들어가 두번째 연결 더 빨리 배우네 아따 쭉 뛰어버립시다 그냥 내가 뛰어주려고 그래야 연습을 날마다 다글다글다글 연습을 하지 그리고 내가 비교할 것이야 뒤지지 않도록 뒤지지 않도록 뒤따르지 않도록 잘해았소 상밴데 화초장 갑시다 화초장이 문제가 아니란게 화초장이 문제 아니란게 알았어 칠투 좀 내지 마 칠투 후배인게 아껴줘 아껴주고 사랑해줘 화 하하 화초장 있는 화초장 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벙장 천장 아니다 벙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벙장 된장 고초장 된장 아니다 끊어서 내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모르겠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모르겠다 고초장 아니다 장화 초 장화 초 초장화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거 집으로 들어가며 저거 집으로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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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서 내리면서 그 음까지 올 때 최대한 다 그거를 중간에 다 음으로 배꼬 가며 들어가며 들어가며 다 그런 식으로 배꼬 그래 어룽지지 않는다고 그래 저거 집으로 들어가며 저거 집으로 들어가며 굿 여부서 마누라 여부서 마누라 여부서 마누라 여부서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Living 어디 갔다가 오로 집안이라고 저러면 오로 오로 슬플라 어른이 어디 갔다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돌봄 마누라 다 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따, 오늘 나 싸도 안팡지게 잘 온다 어이, 하초장 보물 하나씩 짊어지고 갈 거예요 등짝에다가? 보물 짊어지고 집으로 갈 때 하나 짊어지고 갈 거예요 하나씩 짊어지고 가 소리 보물 소리 보물 그냥 사인만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이 그냥 그것이 저도요 서로 그냥 얼굴이 다 쓰여있어 못살아, 못살아 진짜 못살아 뭐다로 감춘다요? 그치 뭐다로 감춘다요? 솔직은디 뭐다로 감추와? 그러고 뭐 우리가 뭐 불순어가디? 우리는 그냥 참 진짜 그냥 순수한 팬심이야 팬심 팬이에요 그러면 팬심이지 이것을 떠나서는 팬심이야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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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거뒀다 화초장 하나를 거뒀다 화초장 하나를 거뒀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화초장 화초장 초장 아니다 화초장 척 아니다 화 kindergarten 천장 아니다 화 класс 척 под 보초장 된장 아니다 보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동양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초 장화초 조장화 조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저것 집으로 들어가며 저것 집으로 들어가며 저것 집으로 들어가며 저것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쫓아나와 영접하는게 돌이 옳채 영접하는게 돌이 옳채 좌이부동이 웬일인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사람 에라 이 사람 없을사람 돌보마누라 다 온다 돌보마누라 다 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음주에 또 올 것인께 또 올 것인께 도와주시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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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도와주시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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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